랜가 로딩이 멈췄지? 내가 튕겼나? 아니겠지? 그냥 기다립시다 왜 랜가 로딩이 멈췄지? 그냥 기다립시다 그러면 다시 하기 나오던데 인베 가자 오 블리츠가 움직였어 블리츠만 움직이면 돼 갑시다 이렇게 3명이면 충분히 1명 뚝딱하고 남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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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데 저 친구 지금 인베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말도 안되는 혼소리를 하고 있죠 미스포츄? 이거는 1킬 딸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 그냥 가 여기 있잖아 아 그냥 가자니까 아 장옥아 여기 여기 노아준데?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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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2레벨 퍼브를 노리는 아이템인가요? 제가 저걸 해봐서 알아요 저걸 해봤어요 제가 저거 2레벨 퍼브를 노리는 아이템이거든요 저 아이템이 맞아주면 안돼요 처음에 아 뭐야 때리러 온다고 여기선 맞아줘도 돼 왜냐 미니언이 도와줄꺼 여기서 이렇게 골드카드 던져주면은 미니언이 존나 때려주죠 이렇게 그리고 나는 포션 4개 너어림 어림 백맹보소시발 나 한 대 더 때릴꺼야 너는 쿨타임이 길지만, 나는 쿨타임이 짧다는거야 오 죽을뻔 했죠? 아 이거 죽는다 죽어 플래시, 플래시 그 플래시 콩보가 있어요 그 룰루가 저의 힘이 약간 거리 재고 있는거야 이거 이럴때는 뒤에서 에너지만 어 뭔가 왔어, 이거 딴거 같잖아 나와 그렇지, 니가 먼저 가야돼 고맙습니다 아 플래시까지 고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최대한 라인을 퓌회가 이럴때 참 좋아 집을 안가도 되거든, 퓌회는 라인이 되고 다른 캐릭들은 집을 가야되는데 퓌회는 안가도 되기 때문에 룰루도 플래시 빠져서 압박 세게 올게요 제어 와드 안들고 있죠? 방금 저기 와드 박았죠? 여기 이렇게 대충 당겨진 상태에서 파밀만 하다가 5레벨 되면은 쭉 밀고 가면 됩니다 그냥 지금 밀어도 되겠네 CS는 쿨하게 다 버려줍시다 와 바텀 개꿀이네 와 바텀 개꿀이네 카드 카드 각 되어있지 오프우우우 오늘은 너무 좋았다 그냥 압박 좀 줘볼까요? 츄아악! 츄아악! 예에 예에 츄아악! 예에 공 안 써도 되겠네 잡을 것 같죠? 오 와드가 아직 남아있나보네 이게 지속시간이 되나? 오 와드가 잡아버렸죠? 네 고양이가 묘비를 부리죠? 이러면 죽어버렸어 싫어 밀거야 이거 밀어야 루아 나온단 말이야 그냥 리드가서 먹어야겠다 뭐하는거야 얘들아 나한테 킬 주려고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때려줘 뭐야 미니언 움직임 왜이래 그만 때려 그만 집과야 되는데 고맙다 신발은 딱 반도 신속신이 제일 좋게 생겼죠 신발은 딱 반도 신속신이 제일 좋게 생겼죠 제어와드 제어와드는 돈이 있으면은 무조건 사는게 좋아요 이렇게 하나 박혀있어도 하나 더 바꿔다니는게 좋아요 여행을 다가가야 돼요 하 여행을 다가가야 돼요 여행을 다가가야 돼요 어 이거 그냥 가면 되겠는데 어 이거 그냥 가면 되겠는데 듀얼 토너먼트 하트패로 전환 티모가 라임피쉬가 안좋아서 싸워 싸움 좋아줄게 피틀린 여기 피틀린 여기 피틀린 여기 데포웨이브니까 집 가지 말고 타워 좀 더 때립시다 데포웨이브 아니면 그냥 집 가쓸던데 뭐야 호스킬 다 빠졌다 뭐하시는거지 뭐 어차피 랭가 아직 궁쿨타임 안 돌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없습니다 랭가 궁쿨타임 돌려면 한 20초 남았어요 그 퓨 퓨 왠 퓨 바하 고마워 아 퓨 바하 로아만 나와도 사실 후션 필요 없는데 그래도 들고있으면 좋으니까 다 나갔잖아 궁쿨 돌자마자 바툼 바로 달리구만 경험치 먹지바 이건 먹을 수 없는 경험치야 아! 한마리 남아버렸네 녀석 맛있게 먹는걸 아이고 바툼 참 맛있어보이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잘못했죠 다 마다 글쎄 남아버렸네 남아버렸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글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파고있다 하고 있어 와 뭐야 진짜 진짜 어마어마해 스킬 활용 아 안가도 됐네 룬을 따 오탑은 왜 계속 죽는거야 덤불조끼에 힘을 구급당하는건가? 여기 버섯이 많이 박혀있을거 같은데? 여기 버섯이 많이 박혀있을거 같은데? 여기 버섯이 많이 박혀있을거 같은데? 뭐야 이거 타 밀었네? 뭐야 이거 타 밀었네? 저 비기판이니까 로댕 가야지 어이 와 진짜 어댄스 쟤네 한 명 찢어졌다 한 명 찢어지니 잡자 어? 아니 이거 좀 사도 되겠네요 물로 받어 에이 물로 받았으면 나머지 두 명 너뼛 때면서 받아봤는데 윗불 절지 않나? 윗불 절지 않나? 이거 밀고 밀어 가야겠다 불닭도 할수 있지 흠 앗 이번엔 25명 다가가 윗불 절지 그럴번번벌 performance 응? 길 무엇? 얘가 좀 많이 쎄네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인가가 잘 죽을 줄은 몰랐는데 길 왜 이렇게는지가, 이렇게 링크, 희생이, 간식이, 클럽에서 손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아 저게 빈나봤네 카밀 또 죽었어? 저 팀은 종종 줄거 같은데? 경험치랑? 예 안되죠? 난 안갈래 저기 가면은 살릴 수 있을거 같지만 이걸 미는게 더 중요해 살았네 바르피는 다행이네 얜 왜 이걸 안먹어?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플거 같아 이거 둘 찬양 종종 안쪽 드디어 레일 파기מה 연락 염 루 보냉 연기 히힛 적을 처치했습니다 전형 춤춘다. 전형으로 이거 넥크에서 보시면 춤추는거 아시나요? 전형 귀여운 얼굴 보이면요? 이거 하겠습니다. 전형 이런 모습을 잘 안보이네요.